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위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지금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받고 또 은혜위의 은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교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이루어 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새 은약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증개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장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기하고 여기에 너는 바로 뱀이죠 사단이 되겠습니다 사단과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계부와 사단의 계부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두 그룹이 이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 증개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그룹의 하나의 전쟁사라고 보게 되겠죠 계속해서 이 원수가 여자의 원수 사단이 계속 여자의 시드 그 씨앗을 여자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아를 이렇게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성경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그때 고비고비마다 하는 게 있어서 은혜로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난을 떠난 것은 굉장히 위기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라를 자기 누나라고 속이면서 자기 아내가 아니다고 속이면서 살아남죠 만약에 사라가 바로의 왕이 왕비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위험 그렇죠 이런 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구원하시고 또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열정 열심은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뭐 이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고 넘어지면 세우고 죄지으면 용서하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안내하고 초대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정말로 감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으니 요하께서 그를 의로워해주셨죠 그죠 오직 믿음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를 무시할 수 없는 아니죠 행위가 없는 믿음 또 믿음이 없는 행위 둘 다 헛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두 개로 분리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면서 이것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려에서 이끌어낸 요하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갈대아 우려에서 갈대아 우려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 섬기는 곳이죠 바로 세상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곳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인간을 대신하여 자신의 진노 아래 자신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냥 제 갈 길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여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아들에게 다 증가시켜 버리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갈라디에스는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여 죄의 행별과 권세에서 해방시켜 효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은혁에 딱 접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에 붙들고 있기만 하면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온 것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겠죠 로마서를 잠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 6죽 또한 수백 명에게 나타나셨죠 자신의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을까요? 누가 보고 이슬하자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후에 말씀하신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결과 실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말이다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이죠 그다음에 시편이죠 선지서의 걸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나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네요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골로스에서 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스에서 1장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삼을 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떠나서는 구속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예수만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진정으로 믿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펜 강교에서 마지막 그쪽은 세상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사행을 당하는 그 마지막 그 죄수 예수님을 죽음의 순간에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오늘 너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는 것이죠 주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놀란 구속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영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을 상숙받을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말씀해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첫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영적 죽음을 당했죠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창에 입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 물의 의미는 용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끝까지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는 뭡니까? 생명이죠 우리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떠나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 깊이 잠들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자가 탄생하는데 여자는 교회의 상징으로서 등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의 비밀 가정의 비밀, 부부사의 비밀 또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남녀 관계 아니면 개론 관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지만 이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옆구리라고 하는 단어가 쟤라라는 단어인데요 쟤라 이 쟤라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짜드, 라멘, 아인 이건 눈을 상징하고 라멘은 가이드,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 그 다음에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고 짜드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엎드려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생명을 뜻하게 됩니다 생명 그리고 옆구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옆에서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의로운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옆구리, 옆구리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바라본다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소설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 내용을 인용을 했죠 장세기 2장 23절에 장세기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가로대 이는 내 빼 중에 빼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 적 여자라 칭하리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로 된다는 거죠 장세기 2장 24절에 인용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여 말하노라 그렇죠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마치 부부관계와 같다는 거죠 거룩한 관계 그리고 홀리 거룩함을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게 부부관계에서 금이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엄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성경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엄란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관계처럼 우리는 부부관계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존중해야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우리는 부부로서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로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신을 성긴다면 바로 엄란죄에 속하겠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오직 한 분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죠 깊이 잠, 잠이라고 항상 야션이라는데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빠지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인 하와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아담이 잠들어 그의 신부가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궁극적인 잠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으로 그를 찌르면서 피와 물이 나오고 이는 바로 승리의 증거와 교회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도 7장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치었고 만들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장에 보면 21절 43장 21절에 이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와 헌신된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위탁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와 함께 진저한 교제를 경험함으로써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고 서로 교리가 어떠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가 여러분들 구원하지 못합니다 절대 교리가 여러분들 구원하지 못해요 제발 좀 교리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와 양육과 치유와 서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서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름대전서 11장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 감히 나를 본받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감히 나를 본받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승리의 전인데요 이것은 죄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은약의 피까지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 은약의 피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이 성찬에 관한 애창과 성찬이 특별한 구별 없이 행해지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의 성찬과 관행과 관련해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재차 환기시키고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편지 핵심은 바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그다음에 성찬 행위를 바로 잡는 데 있죠 그 다음은 아무 때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찬이 비록 애찬 행태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함부로 참여하거나 남용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찬이니까 많이 먹고 떼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취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혹은 또 자기 멋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공동체적인 의미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원인을 애찬의 남용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언급한 것은 성찬이 비록 의식으로 거행하는 저녁 식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건강하게 지켜야 되고 또 그 효력이 우리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서 법문에서 흥찬은 정말론적인 집행을 말해주고 있죠 마태보금 26장 2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에도 마가보금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에게 일어노니 내가 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갖게 하죠 그리고 성찬의 그 순간에 가로드 유다의 배반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찬 전에 죄를 회개하는 일과 성찬 참여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와 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거룩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순간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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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